아직 입주하시려면 멀었어요 사전 점검 오셨어요? 하망 하망 하루야 아빠가 집 지어준대 망고 연두 집 지어준대 아빠 건축과야? 건축과입니까? 목수에요 목수에요? 왜? 아빠가 만들어준대 오유 좋아 짜잔 뭐야? 대박 이게 뭡니까? 야하나 독 분양확인서 사망하우스 뱅뱅로 사백일 면접 분양확인서 대박 양보 하망하우스 갈리부는 하우스 양보 저는 임부일 뿐입니다 임부세요? 네 자 그럼 집을 지어주세요 설마 아빠가 한번 해볼게 연두야 연두 맘에 들어요 연두 집 생긴대요 우와 하망하우스 뱅뱅로 사백일 넌 집이 없지? 하망이 든 집이 있어요 내 집은 거실이야 넌 집이 없어요 대박 이제 말 안 듣고 연두 가둬놓자 연두에 들어와 오줌싸개들 연두에 들어와 연두에 들어와 야나독에서 새로 출시된 강아지 원목하우스를 보내주셨답니다 궁금하시죠? 아직 입주하시려면 멀었어요 음 과장나무 좋구만 사전점검 오셨어요? 아 그만 좀 하세요 집주인들 여기다가 이 집사를 못 사야겠어 아 저러가 작업하지 않아요 아 작업하잖아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에이 치워야지 나사 되게 이중으로 견고하다 그치? 이게 그냥 와시아가 아니야 봐봐 그냥 와시아가 아니야 여기다가 홈을 꽂고 이렇게 나사를 박잖아 응 그럼 요게 봐봐 봐봤잖아 여기다가 애들한테 좀 꽉 끌어볼 수 있잖아 응 요게 이거의 용도가 이걸 끼우는 거야 오 마감 깔끔하지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 센스 있어 이거 똑하고 껴져 응 봐봐 오 건강을 생각한 고급 자재로 어린이 목재 인증까지 완료된 야나독의 하우스 응 그만 지고 오 멋지다 아직 벌써 입주하시면 안 돼요 연두님 연두 아직 아니에요 빨리 좀 해봐 궁금해 죽겠네 이야 집 생겼네 입주하셨네요 입주 넓고 좋은데 지금 얼굴이 너무 웃긴다 얼굴 빼놓고 있는 거 자잔나무 패널에 인증받은 코팅으로 마감된 통풍이 잘 되고 위생적인 관리까지 굿 캔넬 훈련도 가능하게 고정문도 이쁘게 달려있어요 열립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이렇게 문을 잠궈두어도 전체가 막혀있지 않아 불안감이 최소화되어 적응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문 열림방지 고정 고정도 되네 코팅된 원목바닥 여름엔 정말 시원하겠더라고요 코팅되어 있대 댕댕노 자백이로 이쁜 야나도 원목 캔넬하우스는 9키로 이하 권장사이즈의 강아지 집이랍니다 잠시 들린 귀여운 강아지 친구 보리 엄청 더웠던 날 시원한 곳 찾아 하망하우스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네요 구성된 모든 부품은 거친 면이 없이 깔끔하게 마감되어 안전하답니다 보리 시원해? 보리 거기 시원해? 에이 야야 거기 우리 집이라고 짠 아빠가 사왔당 방석 오우 벌써 올라가 방석 묶어줄게 야 다이저께 얘랑 딱 맞네 문 열었을 때 그치 문 열었을 때 딱 맞고 옆에 딱 붙이는 간격으로 딱 맞네 근데 여름에는 더워서 시원하게 빼놔도 되고 우리 지금 망고는 항상 묵신한 걸 원하니까 오빠 벌써 들어가 누구나 조립이 쉬운 야라독 애견 캣넬하우스 아래 영상 설명란에 스토어 링크를 누르시면 런칭 기념 이벤트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연두에 심터가 된 하망하우스 다이소 쇼핑으로 이쁘게 꾸며줘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망 안녕